너희들 바른대로 말 못해? 금둥이 너는 어제 무슨 일 있었고 금둥이 너는 누구 만나길래 금둥이 입특방금 못하게 해? 어? 아무도 아니에요. 어제 금둥이가 제 방에서 잤어요. 수, 수연아. 뭐? 금둥이가 네 방에서 자? 네, 좀 술 취해서 그만. 근데 저희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 없었어요, 정말. 어? 두 분이서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니? 우리 다 성인인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좀 그렇죠, 아버님. 내가 졌다. 내가 졌어. 그럼 저 이제 갈치 먹어도 되죠? 어, 먹어. 많이 먹어. 뭐지 둘